할로 반갑습니다. 2024년 대학 수능을 위한 6월 모평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드시죠? 요즘 힘내시고요. 민생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발음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발음은 우리가 어떤 발음이냐라는 강세를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장음이냐 단음이냐라는 건데 잘 보시면 우리가 강세가 나오는 모음 뒤에 자음이 두 개 이상이면 단음이라고 짧은 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외를 갖다 들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발음이에요. 다른 발음은 결국 어느 것이 장음이냐라는 거잖아요. 얘가 강세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자음이 하나씩 있어. 그럼 장음이잖아.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자, 얘네들이 좀 헷갈리겠지? 자음이 벌써 두 개, 두 개니까 선생님 어느 건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야. 아, 이런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들이 자, 얘가 지금 오스턴 하는데 얘가 지금 장음이란 말이죠. 왜요? 아, 예외가 있어요. 오스턴. 그 다음에 저거는 어트. 그래서 단음으로 치는데 그래서 이것도 짧은 음, 짧은 음. 정답 1번 되겠는데요. 자, 이제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단어. der 어트. 남성하면 장소. die noze. ken. das sofa. 우리 가구 중에서 sofa. 그 다음에 der monat. 달. 한 달, 두 달. 그 다음에 오스턴. das 오스턴 하면은요. 우리가 길게 발음해가지고 보활절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강세가 나온 모음 뒤에 자음이 두 개 이상한 단음인데 예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오스턴은 추나 안을 써서 이때에라는 거야. 자, 부활절 때에 어느 한 소녀가 소녀 매체. 얘도 예외예요. 그걸 외우시는 거야. 자음 세 개인데도 매체. 길게 한 소녀가. 자, 기침을 해. 기침 뭐지? 후스턴. 그러면 이런 동사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얘가 어, 자음 두 개인데 후스턴. 길게 발음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의사를 찾는 거야. 너무 기침하니까. 의사가 뭐지? 아츠. 자음 세 개인데 얘도 길어요. 아츠를 찾아. 찾고 다니는 건 뭐죠? 누가 핀덴이래? 찾아내는 게 아니라 찾고 다니는 거야. 자, 이 동사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오스턴, 매친, 호스턴, 아츠, 쑥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아츠가 어디서 한다?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웨스터라이시 등등 이렇게 웨스터라이시 이렇게 하면요. 얘도 강세가 여기 있는데 와, 자음 두 개 있는데도 길게. 오스트리아에서 살아요. 그가 오늘 달을 지금 보고 있어요. 달 몬츠 나오는데 얘도 긴 발을. 달을 보고 있는데 달이 참 높아요. 호하,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뭘 먹는다? 과일을 먹는다. 옵스턴, 전 이거 딱 외우면요. 게임은 끝났어요. 그래서 옵스터를 먹어서 그냥 행복하게 된다, 되다. become에 대한 독일어가 외야 되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동사는 나올 가능성 없어요. 이런 걸 한번 외워보시면 한 열 개 되잖아요. 매치 앤 옵스턴, 몬트. 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답을 맞출 때 마칠 때 아닌 것들을 우리 자꾸만 출연해야 된단 말이야. 아, 요렇게 장음인 걸 확실하고 난 다음에 두 개 중에서 뭐가 장음이지? 요, 부활절이라는 오스턴. 요건 좀 예외였다라는 거. 자, The voice of the cover. 코퍼는 트렁크 가방입니다. 남성, 저 트렁크 가방 어디 있니? 남성, 에어로 써서 네벤덴베트. 요건 삼사격 지배정치사 질문에 나오는 아주 문법에서 아주 클래시시하게 나오는 문제니까 알아도 돼요. 네벤덴베트냐, 네벤덴스베트냐. 그 차이인데, 여기 어디 어디에 있다, 서있다라고 하는 우리 삼격을 갖다 말한 겁니다. 자, 뭐 1번은 좀 길게 했지만은 요러분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민수님의 필살기에 꼭 외우셔야 될 한 열 개 정도 예외적인 단어의 장단음.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이제 좀 빨리 갑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 워스트 해서 소시지, 디 워스트. 자, 그 다음에 디누델 나왔습니다. 디누델. 복수가야 디누델이 때문에 누델를 들어옵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밀시 나오죠. 우유. 그 다음에 쌀 라트. 그 다음에 쇼페. 뭐가 나오죠? 라이제. 여행 나오네. 라이제 나왔습니다. 이건 다 한글로 써져 있었어요. 뭐다? 바우아. 우리 농부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레간. 선반. 다스레가. 그 다음에 디라이제. 여행. 그 다음에 디타펠. 칠팟. 디타펠. 복수는 타펠. 유명해요. 그 다음에 파우즈. 그러면 휴식. 디파우즈. 그런데 정답은 라이제. 그대로 순서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네. 라이제. 막은 여행을 하다. 외우시고요. 시옷자름도 이런거는